좀 놓으셨나 봐요. 네, 지금도 놀고 있어요. 너무 격뎌어져. 그만! 게임! 어? 뭐야? 물세기촌이구나. 오늘 뭐 하는 날이야 또? 유명하신 유미, 아내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초대했다고? 연영이 형님도 많이 보고 싶으시대요. 아 진짜? 유미에서 타고 있습니다. 아 얘 돈 빌려 간 그 분인가 보다. 빨리 믿어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당구장인데 그러면? 당구장 치냐 근데? 형은 이기죠.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댄 건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안 되잖아. 머리댄야지. 로우는 계시는데? 어릴 때 많이 온 분위기인 것 같긴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일함 선수구나. 혹시 이 누군지 아세요? 네, 봤어요. 네. 진짜요? 요즘 핫하죠. 요즘 굉장히 핫하면 아세요. 얘 알 정도면 정말. 근데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기 있는지. 네, 지금. 부끄러워서요. 저 첫 여자. 여기 이거. 그래서 만나게 돼서 제가 지금.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장입니다. 이웃이 되셨다고. 네. 네. 여기도 손에 굿나게 있으니까.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제가 웰뱅 피닉스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선수들의 은퇴시기기들이 있어요? 진짜 스포츠에서는 정말. 수정책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요즘 보니까 숟가락 떨던데? 나 지금 걱정했으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 언제부터 시작했어? 뭐 이거 듣는 날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듣는 날. 이걸 듣는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 가기 쉽지 않은데 그 시대 때는. 맞아요, 맞아요. 좀 노우셨나 봐요. 네, 지금도 노우셨어요. 고등학교 때 단독님께서.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당구. 낚시가 있었고. 도박이 있었고.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낚시하고 당구하고 도박은 안 하지만. 당구랑. 왜 말을 더 해보시고. 도박을. 시즌 중에 자투리 시간이 있으면 당구장 가서 즐긴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윗세대들. 경우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형은 유예. 할아버지. 지금 대학의 시대. 우리가 보통 3구라고 하면 이걸 다 해라 그러나요? 영어로는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지금 쿠션하고 저녁. 딱 봐도 테이블이죠. 이거는. 아니,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초크. 초크. 이거는 당구공. 당구공.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그냥 일반고장에 오셨을 때는. 모양이 그냥 둥글고 고른 거를 그냥 고르시면 돼요. 함께 보고 오랫동안 드시다가. 3쿠션으로. 네, 네. 이제 3년째다.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경력이 좀 더 있지 않아? 우리 한 3년. 상구로 따지면 우리가 낫죠. 그리고 저는 중대를 처음 해요. 사고를 쳐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이게 좀 더 편하죠. 일단 한번 배워볼까? 실력 한번 볼게요. 실력 한번 볼게요. 일반 구장에서 이렇게 뿌리죠. 순서 정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너무 격떨어져. 뱅킹을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제 공을 칠 건지를 정하는 건데요.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제. 하루, 셋 하면 치자. 하나, 둘, 셋. 진짜? 우와. 이런 사람이에요. 꼬수의 왕. 진짜 쳐요. 진짜. 생각보다 천천히 치라고 하지. 너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매력들이 또 뭐였어요? 막 칠 때. 즐기는 건 괜찮은데. 옆 테이블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자세가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오, 됐다. 그만. 됐어. 빨리. 됐어. 빨리. 아,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 많은 줄 알았어요. 저도 중대는 처음이라. 각이 안 좋아. 각이 안 좋아? 어? 공을 알아. 어? 뭐야? 와, 제가 이거를. 이거 칠을 안 하니까 이거. 아, 네. 이렇게 쓰다듬 듯이. 우와. 됐다, 됐다. 나이스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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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세가 너무 안정적인데. 아, 그러세요? 네. 자세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키에 맞게 큐를 잡아야 되거든요. 한 뼘 정도 거리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 팔꿈치가 되도록이면 수직이 되게끔 출발이 동기도 아니고 이렇게 앞도 아니고 이 팔꿈치가 시계추인 것처럼 이렇게 큐만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립이에요. 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 아, 나왔지. 근데 이 그립을 제가 유난히 싫어하거든요. 생각보다 잘 치셔가지고 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맨날 자기는 형 150 넣고 자기는 맨날 120이래. 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기다 마라고 하죠. 이게 뭐 얼굴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예요, 나 이거. 이거를 좀 이렇게 배워봤잖아요. 저희 팀을 이제 나눠서 네. 우리는 두 번의 기기가 있는 거고 저희는 한 번의 기기에 뭐 걸려있죠? 칼들이 뭐죠?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더 센 건 없나요? 아, 너무 자신감은 아닌 거 같은데 이 정도는 도박 아닌가요? 지금 안 하지, 안 하지 마.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 쓰리쿠션으로 해서 머리 이렇게 대고 우리는 헤딩을 많이 해서 괜찮은데 아, 헤딩을 많이 하셔도 괜찮은데 아, 헤딩을 많이 하셔도 괜찮은구나. 권영이는 이름으로 헤딩 한 10개씩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예전에. 한번 보여줘? 아, 예. 은퇴 해가지고. 네, 은퇴 해. 어, 이거 되게 이인 것 같아. 튀겨서 나온다. 군대는 처음이어서. 음... 하영 선수도 머리 깔아놓고 잘하시네요. 아, 총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 이게 맞네. 총을 올려줬으면 안 됐네. 아, 이렇게 해서 입추면 되네요. 길다 벌리는데. 길다 벌리는데. 와...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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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키스, 키스, 키스. 아, 아... 야. 너 시인으로 나왔다고 또 웃는다. 아, 이게, 야. 표정이 너무 흐뭇하시다. 아, 이거.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봐. 2점. 아, 이것도 안 좋아. 불만이 많으시네. 좋아요, 좋아. 신중하게. 아... 아, 괜찮아요, 저는. 아, 이렇게 붙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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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원영이 잘 돼요, 형. 아, 맞다. 아, 당황했다. 와... 없는 공이었어요? 시대, 너는 없는 공이야. 아, 근데 왜 제 공을 치세요? 아니, 제공 맞아요. 왜냐, 한 번 연달아 치니까. 아니지, 우린 이걸 쳤어야지. 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 나이스. 아, 제가 알았으면. 아, 그거 안 했으면 저 쳤죠. 아, 일부러 말 안 해주신 거 같아요. 원래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되게 좋은 공이야, 지금. 이거는 원래. 대려 나한테 지금. 와, 벌칙 아닌가? 일단 백크샷 도전해볼게요. 진짜? 이거 하다? 쉽지 않은데. 쪼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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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만. 야. 이거. 반응 가는데? 초코 갖고 가는 거. 개인 초코 쓰거든요. 이게 내 초코 갖고 가야 매너예요. 아, 그래요? 뭐 쓰실 거예요? 이게 제 거라서. 그래요? 뭐 더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럼 하나로 나눠 쓰면 안 되나? 야, 이거 또 나왔는데? 와. 더 이쪽 맞았어. 되게 위협적이죠? 네, 네. 오. 됐어. 와,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컴온. 컴온. 예스. 컴온. 와, 백크샷 한 방이면 끝나요. 뭐야, 어떻게. 이거 짧게 채워지. 한 방이 끝날 수도 있죠? 뭐야, 안 됐어. 오케이, 컴온. 뭐야, 안 됐어. 오케이, 컴온. 예스. 컴온. 야, 한 점이 있겠네, 한 점이 있겠네. 잘 치면서. 한 점이 많이 느렸죠. 얼굴 자체가 사기예요. 됐어. 끝났다, 컴온. 예.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세가 좋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3판 2선으로 했죠. 3판 2선으로 해서. 3판 2선으로. 3판 2선으로. 근데 스탠트도 되게 좋아지셨네. 좋아. 와. 나이스. 터지고. 자, 봐봐. 슬슬 공째로 보기 시작했어. 투쿠션? 네. 아쉬워요. 3판 4선으로. кру 신중해지고 있어 25 26 아아 이런 건가요 아아 이런 건가요 시간이 압박감이 친해졌잖아요 지금 친해진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어 대회전 틀렸다 보니까 힘이 들어갔어요 오 오케이 와아 그만 오케이 아 아 아 이거 큰 그림을 그렸네 아 이거 큰 그림을 그리셨어 이가 막히네 우리 형 미쳐야 돼 그래서 저걸 안 건드렸잖아 지금 와 됐어 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허용한다 그랬죠 쭉 넣어볼 수 있습니다 우와 근데 넣은 거랑 다름없어요 0.5점 아 0.5점 0.5점 그렇지 아 형 애매했어요 지금 맞아보잖아 이것도 뭐야 야 야 이거 길어가지고 오 좋다 진짜 너무 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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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괜찮아 안 길어 안 길지요 이야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일단은 저 위치적으로 괜찮아 얘가 쭉 갈 때 수비였거든요 아 항상 공격을 하면서 수비를 생각을 하는 친구라 잘 잘 잘 잘 잘 아 이거 혼난 것 같다 에이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이게 전문이에요 거너씨 전문이에요 없어 없어 맞아 맞아 지금 볼이었던 거 네 없는 공이었어요 말 좀 해주세요 뒤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말 안 해요 우와 오케이 우와 오케이 시작 우와 아 0점 5점 아까 합산 1점 아까 합산 1점 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좋아 야야야야야 어렵다 어렵다 나왔어 나왔어 좀 잘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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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칠 줄 알아 칠 줄 알아 아 너무 어려운데 야 우리 쉽게 주지 않아요 잘 들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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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좋았다 우와 나이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테이블 파악이 됐어요 축구로 치면 인주사진이냐 천연사진이냐 그 판단 하신 거잖아 지금 이게 알면 더 못 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네 맞아요 못 모르고 치는 거랑 약간 저는 알고 치는데 축구야 짧아 오와 이야 오케이 2점짜리 그렇지 아 지금 너무 얇았다 someone 진짜 좋은 봉이였거든 우리가 아주 큰 힘이 영화센스 우와 이상화 지금 우리가 겁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난이 되는lee 길게? 너무 긴데? 아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까지 다 치면 내가 당구 선수를 해야지 단합 잘 되는 거 같아요 에헤이! 특성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특성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가능한데? 그럼 이 형이 자기가 떨어지도 돼요 아 이거 봐 형 내가 치고 싶은데 왜 치긴 놔두지 얇게 쳐서 이거 치는 게 맞아요 그쵸? 내가 더 잘 치고 있는데 형보다 아니 근데 아니 오 됐다 이거 이게 됐다 이거 오? 와 나이스야 2점짜리였어 2점짜리 휴 아 아 3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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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우리 거에 올렸어요 얘가 이런 애예요 3점짜리 3점짜리 아 안 되네 아 이거 봐 길잖아 근데 들어왔어 아 됐어 됐어 아 진짜 아 됐어 됐어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형이 어디 있으면 안까지 했다니까 이거 뭐야 뭐야 너무 의도적이다 이거는 이거 뭐야 뭐야 강심 안 돼 진짜 죄송한데 이거 좀 갈아주세요 이거 갈아주세요 이거 갈아 왜 이렇게 마셔야 돼?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좀 나는 거 피해야 돼 아 아 아 얘가 말을 하네 네가 쳤다니까 아 진짜 찬스한데 그쵸? 네 진짜 어렵게 주신다고 수비형 수비형 어 어 어 이거 들어가?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됐잖아 찬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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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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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부분은 와 역시 미쳤다 미쳤다 딱 색이 좋은 아 아 딱 색이 좋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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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된다 웬일이야 오늘 된다 예스 오늘 된다 예스 오늘 된다 오늘 돼 맞죠? 타고 들어가기만 하면 맞는데 박수가 안 나와 안 나와 아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아 공안 안 붙다 안 붙어 안 붙어 붙어 안 붙어 덕덕덕 원영이를 따라가는 공안 중에 가장 호흡이 잘 막혔어요 아 덜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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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유혹이잖아 그렇죠? 유혹이지 유혹이다 이거 이거 맞으면 운전 진짜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아 여기다 붙어 똑같은데 지금 해봐 해봐 해봤어? 안 해봤어 형 오 뭐야 됐어 뭐야 짧아 뭐야 짧아 우와 정신을 써야 되네 야 이거 너무 좋게 줬는데 아니 어려워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아시는 게 많으니까 생각이 많죠 아 네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저는 그 색 치거든요 좀만 더 와 왔다 지금 똥창까지 가야 되잖아 아 covari 똥창 똥 자 똥창 똥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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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됐는데 굿굿굿굿굿굿굿 굿굿 됐는데 굿굿굿굿굿굿굿 Promised 아 이거는 지금 인정 인정, 근데 너무 잘 치셨어요 벌칙은... 아니 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벌칙은 안 하는 걸로 하시죠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네? 해야죠 해야죠 전혀 못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누구한테 당구리한테 머리를 하고 너를 치고 그냥... 아 꿀밤이라도 맞을게요 진짜 꿀밤도... 진 건 진 거니까 어 잠시만요 꿀밤이 더 아플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당구장 와서 하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도 많이 되고 원영이의 또 색다른 그런 모습도 괜히 캐릭터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 모르겠어요 천사 패배자인데 그러니까 오늘 진짜 멋지셨어요 진짜로 원래 이래요? 저희가 원래 이래요? 일단 출근은 내일부터 이쪽으로 해 아 네 조용히 알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이동 방송국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먹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우 진짜 오늘 왜 이래요? 제가 원래 이 정도 아니거든요 항상 열심히 소개해주세요 Mandy easy 할 거 zusammen 넌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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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ş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